네 조영재 영천시의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장님 우선 축하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선 소감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네 먼저 등반기 높고 의전 경험도 풍부하신 의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영천시의회 8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동료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지만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희망 의장 직무를 잘 수행하라는 뜻으로 알고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정치적 경험과 소신을 바탕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좋은 영천 만들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제8대 후반기 영천시의회에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각오를 들어봤는데요. 의장님 이제 의장님으로서 영천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과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천시에는 많은 현안 사업이 있지만 경제 활성화 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과 공장이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영천 하이테크 지구 개발사업과 또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 공연개발사업 등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 영천 발전의 교두보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금호 대창 지방도 4차로 확장과 금호 하향 흑도 6차로 확장 또 금호 대창 하이페이스 IC 설치 대구 도시철도 1호선 근무 연장 등 많은 SOC 사업이 영천에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밖에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상하수도 정비사업 또 도시재생사업 등 생활 인프라 구축에도 힘써야 한다고 봅니다. 또 후반기 제8대 영천시의회는 현안 사업들을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시와 협조하여서 영천이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후반기 원 구성을 마쳤는데요. 모두 통합당 의원들로만 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협치가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후반기 의정 운영 계획 어떻게 이끌어 가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참 아쉽게도 참 민주당들과 협치가 안 돼서 조금 아쉽습니다마는 미래통합당이 책임정치를 통해서 영천 시민의 중심으로 의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정례 간담회뿐만 아니라 필요시 언제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모두가 하나 되는 소통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상임위원회 중심의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지원하고 시민과 가까이 하는 열린 의회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데요. 혹시 영천시의회 차원에서도 이 코로나19에 대비해서 특별한 대응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이 고통을 받아 가슴이 아팠고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의회는 시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전시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예산을 긴급임시회로 통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의원 국회 출장 예산 전액을 반납하고 의회 예산 최소 편성으로 시민 고통 분담에 동참해 왔습니다. 영천은 다행히 확진자가 더 이상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의회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방역물품 지원 및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대시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시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덧붙여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8대 시의회가 후반기를 맞이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보다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 덕분에 의회는 단 한 단계 더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시민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사지 마시고 시 발전을 위한 조언을 가감없이 말씀해 주시면 12명의 의원들은 법과 질서에 따라서 시민의 뜻을 받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후반기 시의회는 시민 여러분들이 주신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항상 시민의 동반자 시민 속의 의회가 거듭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반기 좋은 의정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브리핑이었습니다.